엄청난 우편투표지들을 전국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그게 가능한 것이 인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얼마든지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거죠. 사전투표 전날에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겉봉투들. 사전투표 이게 아마 이 봉투를 봐가지고 이게 우편투표 해송용 봉투왔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 여러분들 세 표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 세 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가져왔을지 어떻게 누가 압니까 이렇게. 이걸 이 표들을 여러분들 이 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표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회송용 봉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야 관행상 이렇게 여러분들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절대 부정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들이 어떤 표들을 누가 알겠냐 이야기죠. 누가 알겠냐 이야기죠. 이 막 쑤셔 넣는 이 표들이 이 표들이 어디서 왔냐 이야기죠. 이 표들이 어디서 왔냐 이 쑤셔 넣는 표들이 어디서 왔냐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참말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입만 열면 여러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참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국영용 여러분들 종이가 다 달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노란색이 베이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선거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국역과 재질과 칼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천 남동구 선관이 여러분들 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자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집어넣는 이게 이 사람들은 절대 위조 투표지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그것을 맡겠냐 이야기를 이걸 발견한 거고 이렇게 이러면 위조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거고 전산 프로그램 조작한 것은 다 들통이 난 거고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아닌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반응에서도 우편 투표지 회송용 봉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가 인천 남동심 선관위 창고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부천시에서 나온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전국에서 다 우편 투표지를 제조해 가지고 이렇게 쑤셔 넣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여러분들 안 했다고 여러분들 오리발 내겠죠. 그러나 권호영 변호사님이 촬영 안 가고 그다음에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게 지역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우편 투표지 우편 투표지 5만여 장 투표 봉투 발견 논란 다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져온 것은 다 파쇄가 버리면 되는 거고 국민의힘 부정시 갑을병 정당협위장 시위원 부정선거 방지 및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노력이 있었네요. 제가 놓쳤는데 이게 3월 7일입니다. 3월 9일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사무국장 의장 뒤편에서 관외 사전 투표 봉투 우편 투표 봉투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회송용 봉투가 발견돼서 의혹이 일고 있다.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부천시에서도 사무국장 방에 찾아냈다는 겁니다. 회송용 봉투만 있으면 투표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쑤셔 넣을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짓들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짓을 했을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인천 남동 선관위 창고 우편 투표지 투입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거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우편 투표에 참여해 부천시 선관위로 우편 발송되어 온 5만여 장의 투표 봉투가 아무런 보완시설이나 사건 장치 없이 사무국장 의자 뒤편에 플라스틱 상자에 쌓여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돼 또 다른 부정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부천시는 cctv를 가렸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책상 뒤편에 천정에 달린 cctv는 무엇 때문인지 종이와 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더욱 큰 의심과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관위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는 중앙선관위를 굉장히 작게 하고 그다음 전국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국에 지자체가 다 있으니까 지자체를 이용해 상승기구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이제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모두 그게 가능한 것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막는 것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들 상관위가 위법 편법 불법으로 국회가 강제조항으로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한 이후에 바로 같은 날 2014년 4월 17일에 이렇게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리규칙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때 주역이 현재 대륙아주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문상부 씨하고 그다음에 A웹인가 하는데 이름들 대표로 있는 사무차장 출신인 김용희 씨가 이 일을 주도했을 겁니다. 책임자니까. 대한민국 법 체계를 선관위가 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 체계는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고 그다음에 국회 규칙 선관위 규칙인 겁니다. 이걸 법률을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름들 문상부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주요 업무는 선거입니다. 대륙아주가 선관위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조재연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엉터리 판결을 하고 훈장받고 나간 조재연 씨가 여기에 대표 파트너일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뭐죠. 맛이 가버린 겁니다. 법조계가 어마어마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대통령이 다 입을 건물니까 꾹 다무는 사회가 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통령 말씀 하나면 여러분들 될 거를 이렇게 국민들의 애가 타도록 있죠. 지금 이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을 금지하고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는 부분들이 국민의 힘하고 지금 선관위가 여러분들 신뢰기를 벌리고 있는데 이때 대통령이 뭐죠. 그냥 선거 공정성 강화 이 문제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만 멀쩡해 가지고. 참 기가 찬 거죠. 참 그냥 이때 대통령 말씀이 법률보다 훨씬 큰 힘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 힘하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팽팽하게 맞을 때 대통령께서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김용빈 사무총장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선관위 이런 직원들하고 잘 힘을 합쳐 가지고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만 하면 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